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밥 반찬입니다 이거는 게 사료인데 생각보다 좀 크죠? 8kg짜리 이게 있고 또 밥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사람도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시저 아시죠? 이거 캔 강아지가 먹는 캔 그거고 이거는 강아지 간식중에 이렇게 통 닭가슴살 말린거 그겁니다 아 근데 이게 화면에 던 들어가서 위를 잘라야되는데 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계셔보세요 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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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밥의 향기가 풀풀 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퍼서 여기 깨밥 그릇에 담아서 먹을게요 근데 담을 때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이거 키친타올로 이렇게 패드를 만들었어요 여기 놓고 여러분도 오늘도 깨밥 패밋 닭가슴살 Err 마크 여기서 시골 줄어들어 이거로 반찬 다른 길에 이거 빨리 깔게요 아 썸네일 한번 찍을까? 자 시져도 빨리 까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까져? 아 됐다 자 여러분 여기로 보세요 이거는 닭고기 맛이에요 닭고기 맛 이거는 닭고기 맛 이거는 닭고기 맛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모두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개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 사료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게 가게 사료를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독오독거리면서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드디어 이렇게 먹어보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노가다로 그리고 이 오독오독 소리가 아니라 쿠키 같은 소리가 나서 다시 비유를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서 원하는 소리를 찾았습니다 약간 딱딱한 듯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그래서 이 오도독 저의 오도독 음 약간 단단한 듯 그리고 이 오도독 들려온 소스 맛은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고양이 영상에서 뭐 고양이 귀 이런거 여러분들이 원했는데 제가 안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길래 이번에는 개의 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배추들이 원하는데 이거 한번 뭐 써주겠나 싶어서 샀는데 한번 써볼게요 제가 50만 대고도 그냥 지나가버렸잖아요 뭐 이벤트같은 것도 못하고 근데 뭐 요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건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조금 지금 어떤 기분인가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진짜 맛있다 화면을 못 보겠어 너무 수치스러워요 진짜 맛있다 행복한 음식 코스프레 닭가슴살 간식도 한번 먹어볼게요 왜이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래 말렸나봐요 얘가 쫀득쫀득해야되는데 수분이 다 날아갔네요 걱정마세요 제 이는 무사합니다 이거 못먹겠다 맛은 있어요 약간 딱딱한 육포같은 맛 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심지어 리본까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별로 안좋아해요 약간 핫핑크 이런거는 괜찮은데 이런색있죠? 뭔가 핑크라는 단어보다 분홍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이런색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개밥그릇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때 다섯가지 색깔인데 랜덤이래요 근데 다섯가지인데 전 이거만 안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켰는데 이게 왔어요 그래서 뭐 어쩔수 없이 여기에다가 먹어야죠 뭐 다섯가지랑 다섯 가지더 가心 79.4.5.5.5.5.5.4 고구마 한입 이게 나왔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working대로 한입 먹으면 더 맛있는데 만들기 바삭한 맛 과자 앞머리 매우 고소해요 몇몇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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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먹는데 자꾸만 화면속에 저 귀 귀에 눈이 가네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향배추들은 제가 이걸 왜 쓴지 알잖아요 근데 처음보는 근데 이 영상을 처음보는 분이 딱 눌러서 들어왔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 약간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방금 말은 너무 느끼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을래요 어떤 분이 그만 먹을래요가 점점 뻔뻔해진다고 처음에는 약간 그래도 미안해하면서 그만 먹을래요 이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그만 먹을래요 왜냐면 더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맛있는데 이미 물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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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ra 지간고 exemple